1, 2, 3 우스라이! 안녕하세요 우스라이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 이렇게 안동의 제 목소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? 네 저희가 안동에 두 번째 방문인가요? 데뷔하고 네 맞아요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언제 와도 정말 공기가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구기업 저희 컴백하고 첫 행사거든요 어땠어요? 네 이렇게 또 많은 안동 시민분들이 또 많이 반겨주셔서 뒤에 남은 무대를 더 멋지고 신나게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는 무대 많으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네 오늘 대학에는 귀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신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또 멘트 시간이 있거든요? 그럼 그때 또 만나요 다음 곡 다음 곡 뭘까요? 오! 좋아요! 마음이 좋으시네요 다음 곡은 저희 도타캔 들려드릴 테니까 큰 영원과 함성 도타캔 두번째 노래 하루가 향한 곡 하루는 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 아 지금 그 많은 벌레들이 시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저희를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저희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의 말이 있는데 저희 부기업 4관 안한 거 아시죠? 네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부기업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우주전역 부기업이 요즘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렇죠 수빈씨 그럼 수빈씨가 귀여운 표정 오늘 엔딩 했잖아요 음악 조회 중에서 아 오늘 엔딩해서 아주 너무 상큼하고 귀여웠는데 한번 제안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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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지막 노래 불러주세요 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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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네 수많은 짤들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저희가 부탁의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부탁의 전 아니지 부탁의 후죠 아 이거 이거 부기업전 뭘까요 네 맞춰주신 분들께는 사랑의 하트로 써드리겠습니다 오하 정답 정답 하트 써드릴게요 네 라라러브 들어드리면서 오늘 또 안동 우정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 안동이네요 반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곧 더 더워질 텐데 우주소녀 9개업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에 보내시길 우주소녀가 바랄게요 우주소녀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